~! 여보 먹을 거 없냐? 그러니까 잠도 안 오는데 그냥 내가 좀 과자를 챙겨왔거든 안 뺏겼네? 안 뺏겼지 야 어떻게 가져왔어? 원투데이니 가자 먹고 자야지 아니 그럼 뭐 먹고 싶어요? 나 컨트 컨트? 짱구 그거 알아? 아 그 탄산? 이거 뜯는 방법? 진짜 대단하다 이거 다 같이 먹을 때 되게 좋겠다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 진짜 괜찮은데? 오늘 지원이가 없네? 차려 받고 있는 거 아니야? 교무실 물려고 한 거 아니야? 양호실 아파도 양호실 봤었어 어쩐지 지원이 아까 컨실러 입술에 바르고 있잖아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래 해봐 무서운 얘기 하자 나 진짜 무서운 얘기 있어 뭐? 잘 쪘어? 아니 못 보겠지? 나 너무 무서웠어 오늘 아침 올해가 반이 갔어 반 소름보다 나이만 먹네 야 수련해야 나 있었는데 야마도 무서운 일 뭐? 분명히 내가 혼자 있었는데 방에 하아 이러는 거야 하아 뭐지? 그게 몸이 진짜 굳었어 그래서 나한테 전화 왔었어 못 보겠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설마 어디야? 나 밖인데? 이러는 거죠 무슨 소리야 지금 위에서 상음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뭔 소리야 나 밖인데 이래가지고 근데 통화하면서 그 소리가 들렸어 한숨 소리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야 안녕하세요 내가 취침 시간에 소리를 지릅니까? 죄송합니다 빨리 누우십시오. 나 진짜 놀랐어. 그거 버리시는 거예요? 없습니다. 이제 취침합니다. 장기자랑 연습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잠이 안 오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 순아 너 가방 들켰어. 빨리 잡니다. 네. 진짜 수련회 같아. 우리 장기자랑 팀 이름이 뭐야? 우리 약속을 잘 아니까? 우리 프라미스 오늘 8명이지만 9으로 해볼까? 야, 각자 그거 따왔지? 멤버? 난 서연. 예쁘다. 쟤 이름 뭐지? 뭐지? 여기. 여기. 너무 좋다. 이미 끊어져. 내 파트야. 무서워. 조용히 해. 조용히 해, 조용히. 왜 안 자 있습니까?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. 내일이면 볼 수 있습니다. 돌아와서 잡니다. 잘 자는군. 너무 무서워. 우리 반응 속도 꽤 괜찮다. 우리 어디까지 했지? 방문을 여는 거. 누른다. 우리 반응 속도 꽤 괜찮다. 나 어디지? 바다에 잠 입 들어갑니다. 일어납니다. 돌지 말고 일어납니다. 뚱이 일어납니다. 뚱이 잠옷. 체크 일어납니다. 일어납니다. 뚱이 잠옷. 최영 씨. 왜요? 깨십시오. 별로야. 이거 눈에 써야 되나요? 계속 착용하고 있으셔야 합니다. 들어올 때마다 확인할 겁니다. 들어올 때도 차고 있어야 되나요? 오늘 잡니다. 취침합니다. 잘 자는군. 잘 자는군. 잠시만요. 아니 되게. 일단 틀어봐. 박스수. 이따가사. 안녕하십니까? 용의해. 왜 이단다 미니? 유행. 무해. 고맙다. 분명히 불안해. 왜 안대차고 여기 누워있습니까? 나와요. 일어납니다. 잠옷 위로. 꿀잠템 착용을 지참합니다. 나와요. 빨리 따뜻하게 입고 수면합니다. 잘 자는군. 정말 다리 너무 굵어 보이지? 아니야 채영아 너 다리 지금 2cm 정도 되는 것 같아. 우리가 먼저 갈까? 한 명이 문을 잡고 있죠. 이거 진짜 똑똑하다. 아니 그냥 매트리스로. 아니 그래도 이거 모아놓으면 시간을 좀 벌까. 아니야 그냥 시간 벌자. 쓰세요. 네. 네. 또isch. 아주 하건가 또 상황은? 하나만을 해줘야 합니다. 여러 emp leave dora never leave. 나 힘내. Wenn books! 누가 지금 문을 이렇게 막습니까? 빨리 제대로 해놓고 잡니다 자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야 이거 천천히 어떻게 해? 뭐야? 뭐야 소름 돋아 닭발 양말이 자꾸 움직이나봐 교원님도 원래 주무세요 교원님도 깼어 겨우 잤는데 빨리 잡니다 잘 자는구나 우리 진짜 잡니다 뭡니까? 아니면 내가 힘이 세잖아 응 내가 오면 바뀔게 아니면 그렇게 하자 오면은 교원님 맞아요 안그래도 모르려고 저쪽에 발레가 있잖아요 교원님 아니면 내가 옷 갈아입는 척할게 거의 다 왔어 괜찮다 뭐야 아 쏘아 내가 날고 에이 가위바위라 쏘아 우웅 아어 아어 세 번째, 네. 나가요 빠이 아어 조용히 합니다!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야, 이거 괜찮다. 다음에 뭐 할래? 다음은 다 같이 더 피할까? 다음이야, 나도. 일단 가보자. 뼈뼈? 뭡니까, 이거? 다 눕습니다. 이런 학생들 처음 봅니다. 갑자기 버피를 왜 합니까? 저거 목류병이에요, 목류병. 목류병이 버피입니까? 정하세요, 저거는. 저희 신경 쓰지 마세요. 잘 자는군. 그러면 다음에 오면 다 여기 앉자. 괜찮다. 다 앉아. 그게 어디까지 있어? 몰라. 몰라. 제목이 아트. 정답 해! 조각해! 정답 해! 정답 해! 정답 해! 정답 해! 정답 해! 짜쟣 잡았다! 조용히 합니다, 조용히 합니다. 자고 일어나면해드릴 pluie. 전 옵니다. 빨리 지면 고음을 assiste I가 Vide 궁금해서 잠이 안오는데. 좀 닫아주세요. 노래가 안 끝나.. 이거 공격하자 야 이거 쓰고 야 아니면은 노래 틀고 해야지 이렇게 쓴데? 우리 아까 과자 다 풀게였나? 자 우리 빨리 가자 하자 일단 춤을 추자 우리 내일 진짜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연습해야 돼 그럼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 Stay with me 가자! 왜 안 나? 성공했어 성공 왜 안 나? 한 명 걸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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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진짜 좀 잡니다 네 음 잘 자는군 그래도 언니 하겠다는 걸 잊지 않았어 사실 내가 다 같이 쓰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꿀잠테이지 으악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나 이거 진짜 맨날 쓰는데 근데 이거 붙이면 우리 진짜 잘 수 있어 맞아 잠깐만 나 이거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 야옹아 진짜 붙이자마자 진짜 시원 자 잘 자 얘들아 잘 자 안녕 거기 이불 없구나 고마워 아 아 우리 배기야 없구나 고마워 고마워 진짜 따뜻해 고마워 고마워 내일 우리 장기자랑 잘하자 화이팅 화이팅 아까 다 틀렸으니까 내일 잘하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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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하시네 나가자 나 먼저 간다 우리 장기자랑 1등 하자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! 구독, 알림, 설정 좋아요! 아 좋아요! 구독, 알림, 설정 너무너무 좋아요! 구독, 알림, 설정!